5년 전에 사각턱 수술을 했는데요. 만져보면 뼈가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이게 점점 더 깊어지고 통증까지 생겼어요. 왜 그러는 걸까요? 2년 정도까지 그런 증상이 없다가 점점 심해져요. 움푹 들어간 곳만 욱신거리고 뼈가 시려요. 물론 CT를 봐야 되는데요.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사각턱이 이렇게 있었어요.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. 그러면 턱뼈가 이렇게 남았겠죠?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. 여기 교근이 이렇게 막 달려있잖아요. 그리고 교근이 있는데 이 끝에는 인대 같은 게 여기 막 있어요. 그런데 워낙에 이 인대는 여기까지 있었죠. 이렇게 턱 잘린 것만큼 이렇게. 그러면 뼈가 재생될 때 골막에서 재생도 되지만 근육에 달려있는 인대에서도 골막하고 붙어있는 인대에서 뼈가 재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2, 3년 또는 한 1, 2년만 돼도 이렇게 잘라놨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보니 스퍼라는 게 생겨요.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꺼졌다고 느끼는 데가 제 생각이지만 물론 여기 이런 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이럴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이게 욱신거리고 뼈가 시리고 아프다 그러면 이게 또 신경이 노출돼서 그런 데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수도 있지만 일단은 CT 찍어서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겠다.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